CTP17 유플라이마가 유럽 30개국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떴습니다 공시가 떴는데 이게 2월 11일 날 획득했죠 2월 11일 날 획득했지만 오늘 장전에 이렇게 공시를 띄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회사는 철저하게 주주 편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회사는 철저하게 주주 편입니다 공매도를 상당히 싫어하는 회사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에서 기생하고 있는 지금 공매들 그리고 삼성증권하고 이베스트하고 지금 오늘 열심히 또 눌러주고 있죠 열심히 눌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기회가 아니고 눌러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눌러준다 절호의 기회라고 해야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회라고 하면 안되죠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중에 램시마이스시 캐나다 허가받았고 그 다음에 램시마이스시 호주 허가받은 소식이 또 나왔죠 거기다가 아일리아 신청 소식 나오고 CT17 유플라이마 휴미라죠 휴미라 전 세계 단일 품목 매출 1위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휴미라에 대해서 그것도 고농도죠 고농도 고농도 세계 최초로 유럽 30개국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23조짜리 시장에 고농도가 지금 9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저농도가 10% 그 고농도 90% 짜리에 바이오시밀라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매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겠죠 급증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 이런 소식까지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칵테일 벌써 만들었죠 중화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아공발 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릴리도 새롭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셀트리온은 32번 확인을 해놓은 상태죠 확인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임상 뭐 준비하고 있죠 임상해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6개월 정도면 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잡는 그런 치료제가 이제 나옵니다 계속 이제 도망가면 쫓아가는 거죠 도망가면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다른 어떤 약이 나오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그런 거 있었으면 독감 벌써 다 잡았겠죠 그런 건 없다 쫓아가면서 잡을 수밖에 없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유플라이마 프로젝트면 ctp17 휴미라죠 휴미라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단품으로 시장 22조 시장이라고 하죠 23조 22조 하는데 뭐 22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22조 시장입니다 연간 22조죠 어마어마한 정말로 단품이다 전세계 의약품 블록버스터 중에 1위를 하는 그런 제품이 휴미라입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일시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나왔죠 판매 허가 품목 유플라이마 40mg 지금 실린지하고 펜하고 둘 다 이렇게 획득했다 소식이 나왔죠 일시고 판매 허가일이 2월 11일이죠 2월 11일 날 허가가 났지만 2월 11일 날 허가가 났지만 장전에 이렇게 공시하는 이런 센스를 또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주주들의 편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허가상 유플라이마 ctp17에 대해서 유럽 30개국 대상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자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22조입니다 22조 단품 승인 적응증 류마티스 관절념 소아특발성 관절념 축성척추관절념 건선성 관절념 그리고 건선 소아판상건선 크롬병 소아크롬병 괴양성 대장염 소아포도막염 이렇게 되어 있죠 2월 11일 사실 확인 자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공시입니다 엄청난 공시 자 이런 공시가 나왔고 지금 이렇게 뉴스가 쭉쭉 쏟아지고 있죠 15월 날 밝혔다 이 공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오 시밀라가 기존 저농도에 비해서 세계 최초의 고농도 제형이죠 고농도 제형이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구연산염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줄이는 거죠 통증을 줄이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저농도는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고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농도가 지금 주름 잡고 있죠 고농도가 주름 잡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초로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 CTP17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이렇게 승인을 받았죠 자 글로벌 마케팅 및 유통 담당하는 셀트넷스케어를 통해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유럽 내 국가별 약가 등재 등의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기 출시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유럽 내 국가별 약가 등재 이런 과정을 또 거치고 나서 약가 정하고 나서 이제 진출하면 되죠 지금 뭐 엄청납니다 정말로 이 셀트리온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존 램시말 정맥주사 및 피아주사 제품군에다가 유플라이마까지 더해서 글로벌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22조 지난해 약 22조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죠 2015년도 휴미라 고농도 제형 유럽허가를 받은 이후에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휴미라의 90% 이상이 고농도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탄생시켰죠 고농도가 거의 90% 이상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아주 빠르게 잠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무버 이점을 살려서 지금 다른 경쟁 제품 출시 앞서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고 자 이런 엄청난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뉴스 상황을 보면은 이런 관련된 소식이 엄청나게 나죠 벌써 뭐 여기저기서 10개 이상 나왔습니다 10개 이상 자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은 세계 1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매 시작해가지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엄청난 소식이고 지금 뭐 세계 판매 1위니까 22조죠 22조 22조 시장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로 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큰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시작을 2.4%에 시작했죠 워낙에 주말에 주말간에 호재들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천에 이렇게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2.4% 올랐는데 고가 3.5% 정도까지 올랐다가 또 눌러대고 있죠 눌러대는데 뻔하죠 누가 눌르냐 자 지금 이베스트에서 열심히 눌러대고 있죠 이베스트 지금 계속해서 던져대고 있습니다 지금 3만 6천주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삼성이죠 삼성에서 계속 던져대고 있는데 한 14,000주 정도 파는데 이것들을 개인들이 다 가져오면 됩니다 개인들이 어차피 얘는 크게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런 소식에 지금 레키로나 주까지 영국발 변해도 효과가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월 말 정도부터 해서는 이제 수출 소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흘러나올 겁니다 이제 2월 15일이니까 한 15일밖에 안 남았죠 15일도 안 남았어요 2월달은 짧으니까 한 13일 정도 남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절의 기회라고 보면 되죠 절의 기회 절의 기회다 이런 지금 계속 파동을 타고 있죠 이 파동을 타고 있는 이 시점에 물량을 누가 많이 확보를 하느냐가 결국은 나중에 크게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물량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누가 오래 들고 있느냐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베스트하고 삼성에서 눌러주죠 이 물량을 그대로 다 가져오면 되는 거죠 다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오전에 이제 워스텐니에서 조금 가져갔죠 한 8,000주 정도 가져갔고 CS를 살짝 팔았는데 아무튼 이 삼성하고 이베스트 여기서 또 나중에 또 우짱이 이제 들어가지고 또 가져갈지 모릅니다 얘들이 또 이렇게 쭉 팔다가 또 확 땡겨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던져 줄 때 계속 쓸어 담으면 되죠 이거는 뭐 쓸어 담으면 그야말로 황금으로 변하는 게 이미 뭐 확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공매도들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갚게 돼 있습니다 많이 갚게 돼 있는데 이제 2월 말 정도 되면 이 레케로나에 대한 수출 소식도 나오죠 자 그런 부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주가를 좀 잡아보겠다 눌러보겠다 이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삼성하고 이베스트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증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서 계속 물량을 잠가 버리면 됩니다 잠가 버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저로의 기회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